와 이빨 하자 하자 아제로스 까지 지키러 간에 티큐콩이 타병 9만동이 번들세 박스 200끼야 진짠! 우즈볼까구! 캐리! 캐리! 집캐리! 다 먹었어 왜이래 이거 가죽! 가죽이 났냐 천이 났냐 아무거나 상관없나? 어우 추워할거같아 아 존나맥겨 아 끌게요 아 못보겠어 아 리루짱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진짠! 믿고있었다고 고맙습니다 진짠! 호들! 철회! 파츠초대 왜했어 하하! 아니 씨발 생긴거 뭐야 하하 아니 드러프 여깨를 왜해 진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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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 씹쓰라고 할건 없잖아 말 존나 심하게 하네 씨발년 꺼져라 이제 필요없어 어딨냐 동굴 어 낡은 괴짝이다 저거 멀머면 나오잖아 뒤졌다 으아 어딨지? 아 씨발 여기있다고 또 위에있나보다 아 아 아 씨발 존나 아파 아 이제 싸우자 일단 아 어 어 저기로 갔다 잠깐만요 아니 왜이렇게 길어 사정거리가 도끼 들고있는데 아 존나 아 이석동 더럽게 빠르네 있다 와 커 또 생각나지 크 크 크 크 아 씨발 잠깐만 이거 좀 처리하자 아 잠깐만 저새끼 스틸하는거 아니야? 아니지 먹지마요 이거 먹으면 안돼 이거 내꺼야 이거 찜 내가 도와줄게 이거 잡자 같이 같이 잡자 공격해 야 이 씨발자마 손대 미친놈이네 좋은거 나오냐 아 아 아 뭐 쓰레기같은거 주는데? 어 허리없네 아싸 개이듯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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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똔나 똥냄새나 또 모ха 직кус 아니 수학 차라리 반갑습니다 어 아 불편하긴 하네 맥주배달 부터 하자 어 무슨 게임 설정, 표시 설정, 퀘스트 내용 바로 표시 체크해주세요, 쿠쿠 아 알겠습니다 게임 설정 뭐라고? 아 오케이 제가 좀 리스닝이, 리스닝이 약해서 미안합니다 사실 좀 나이도 먹은 것 같고, 요새 기억력이 옛날 같지 않아요 내 캐릭이 존나, 금왕, 무도왕, 사냥꾼 같지 않냐? 존나 멋있어 뭘 야려, 이씨 죄송해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어 뭐야, 아니, 이거 좋은거 아니야? 아 저 하나만, 아아 돈은 안주셔도 되는데 돈 너만 해주는거 아니야 이거? 아이고 고맙습니다 바로, 바로 낄게요 남은거는 가지세요 이거 고맙다고 안하냐? 여기요 딴겜 처음 보는데 따라오지 말라고! 아, 그래? 같이 하자 그러면 오케이 가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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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널? 터널이 어딨냐? 아아아아 쉣 이렇게 뜨는구나 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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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먼 길을 떠나야 되네 아나 이런거 너무 재밌어 이렇게 요새 RPG들은 뭐 그냥 어? 뭐 누르면 택시 타면 그냥 가지고 무슨 거울 타면 그냥 가지고 이런 갬성이 없어 이게 진정하다 모험이에요 이게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뭐 새로운 인연도 맺을 수 있는 거고 어? 이게 진짜 RPG지 시장 이제 몰입이 된다니까 이게 야 이 새끼 내 이름이야 왜 아니 이 새끼 뭐야 아니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씨발 헛콕 언제 하냐고요? 오늘 헛콕 없는데요? 헛콕 저.. 저메일! 야 좀 쉬자 나도 리프레쉬 한번 해야지 어떻게 맨날 놀아냐 나 살짝 지금 그 상상했어 지금 얼라이언스 다 모아가지고 호드 쳐들어가서 다 죽이고 엉? 거기다 깃발 꽂는 상상했어 지금 원래는 맨날 새벽에 어? 스토반드에서 고인물길이 막 당소 나오다 갑자기 막 그 호드 방송하시는 분들 컨텐츠 한다고 막 쳐들어가가지고 안두이 뒤지고 날이 났었는데 진짜 그게 존나 웃긴게 뭐냐면 갑자기 막 사라들 얘기 그 지붕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쭈그려갖고 얘기하고 있거든? 내가 갑자기 님들이 혼자 쳐들어고 이러면 뭐 씨발? 이러고 막 날탈 타고 날라가갖고 막 근데 존나 웃긴게 뭐냐면 진짜 컨텐츠 중 아저씨는 오마이킹 이러면서 막 그 안두인 죽으시지 앞에서 무릎 꿇고 씨발 그거 보고 존나 웃었는데 세 명이 진짜 아 존나 재밌다 진짜 진짜 이거 롤하고 있었으면 지금 표정 이 표정하고 있었으면 진짜 어? 도끼다 이거 내꺼 아니야? 양손 장비면 내꺼 아닌가? 아니 근데 어차피 도끼 끼는 사람 없잖아 이거 전사꺼 아니야 어차피? 하하하 뭘 사상해야지 에이 몰라 이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음 내꺼야 물어보기만 하고 그냥 바로 커서 올려서 꼴뻑하고 씨붓는거지만 개발해 그니까 이게 진짜 도적이지 리우리가 그 커 야 존댄거 같은데 너무 많이 몰하는데 이거? 야 일단 하나부터 빨리 점수 해봐 이거 하하하하 야 이렇게 노음 캐릭터가 하하하하 하하 그 코어 안돼 하하하 야 씨발 나랑 살아야돼 하하하 존댄다 존댄다 아 뭐 스턴도 걸어 얘네 어어? 아 씨발 아 죽었다 이거 아아 다 먹었다 아 아니 찬준 찬준이 저거 87인데 아까 그거 그러고 치팅친거야? 야 부활할 수 있다 지금 나 좀 멀리서야 돼 붙어져야 돼 얘네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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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 레벨 높네 아 이 사람 19레벨인데도 힘들어하는데? 어 죽었는데? 아 다시 가야돼 아 환장하겠네 진짜 아 아 아 눈부셔 아우 이거 쟤네도 구조해야되는데? 쟤네 어딨냐 지금? 좀 좀 도와주세요 저거 저 친구들 제 파티원이랑 구출해야되요 어디에도 죽었지 근데 얘네? 야 어딨어? 아 여깄다 여깄다 어구 하하하 존나 귀엽네 진짜 하하하 야 한 명 어딨어? 괴물 짓장은 어딨어? 어 아 오케이 가자 앞으로 가봐 따라가기 좀 해놓게 하하하 하하하 개꿀이죠? 하하하 저 담배 한 대 한 피고 올게요 여러분 예 빨리 갔다올게요 예 갔냐 빨리 몹사시켜 아 헥 내가 chapter 숙소 이게 희귀 늑대가 나온다고? 틴버! 쟤는 시간 몇 분인데? 한 시간 진짜 죄송한데 파티 말로 해주세요 전체 세팅으로 하면 혼잣말 하는 것 같잖아 엄청 좀 부끄럽다 원래 옛날에 초딩 때도 친구들이랑 게임하다가 모르고 전체 세팅으로 이름 부르면 아! 하면서 아 병신아 내 이름 왜 파냐고 씨바 이러면서 존나 화냈는데 야 얘네 싸운다 진짜 pvp 없어 보이네 흐흐흫 롤 서버 터졌다고? 꿀 좋다 한국충들 흐흐흫 어? 손가락이나 빨고 있어라 그냥 아니면 현명하게 와우를 키던지 지금이라도 어 뭔 소리야 근데 솔직히 왔네 아우 존나 재밌어 크크 호두색 코 딱대 크크크 이 사람 지금 신기해갖고 쳐다보네 눕는 거 키 뭐야 이거? 나도 누울래 흐흫 야! 야 이 야 이 미친 야 이 미친 새끼들아 뭐하는거야? 뭐 뭐해 미쳤나봐 야 야 야 왜 이렇게 했어 이 새끼 뭐야 야야 나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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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니다 여기 우리 사냥터 아니다 여기 나도 맞춰서 입고 갈게 크크로크크 야 저 어 야 저거 존나 따라 아이고 야 죽었어 참 야 아 근데 우리 파티원 아닌데? 살려줘야 하고 죽었는데 이 사람? 야 웃으면 어떻게 해서 죽었는데 슬슬 나올 때 됐는데 야 얘왜 자꾸 따라다니냐? 파티원도 아닌데? orchestra 뭐야 모습 야 인마 안잡고 따라와 니 할거하러가 12렙이 잡고 따라와 아 진짜 가네? 왜 그렇게 쳐다봐 왜 그렇게 쳐다봐 차라리에 획득해놨어 전리품 불찾고 아주 잘해 남의 집에서 어떻게 자 미페야 안돼 저기요 오빠네 우리집에서 라면 먹고 갈래? 오빠네 오빠네 아니 잠깐 눈 주먹어서 따라다녀 스토커야 저거 나 롤 야 나 LCK때 저런 사람 있을거 같애 저 사람 봐봐 저 머리에 숨어있어 지금 보여요? 아니 왜 레벨파라 안가 아니 씨 숨어있네 어? 야 뭐해 가라고 왜 자꾸 따라와 가라고 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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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씨 멧돼지에 숨어있네 씨마 하하 야 안으로 들어갑시다 저저저저저 도와줘라 도와줘라 야 저 저 애들 또 많이 냈는데 너무? 스톰 걸렸는데? 어우 야 야 죽는거 아니야? 이동 느려지긴 했는데 좋았다 좋았다 이 사람 우리 파티건 아니잖아 아니 근데 우리랑 퀘스트랑 레벨 달라가지고 파티 해봤자 없어 뭐 쥐하나 롤하나니까 표정이 너무 좋아 보여 아이 고맙습니다 상훈이는 롤이 질병이야 롤 야 손 떼 손 떼 뭐하냐? 빵 두개 압수 물약은 너 가지고 어 뭐야 따로따로따로야? 오 잠깐만 아 이러면 괜찮지 아 뭐야 아 빵 두개 압수 이거 아니잖아 빵 내놔 빵 괴물지자 빵 내놓으라고 뭐하냐 빨리 올려라 아 아 한번도 나를 화나게 하면 한번도 나를 화나게 하면 넌 우리 파티에서 제외다 오오 하나 나눠줄게 됐다 사과는 너 가져라 가자 나눠 먹어야지 두어프끼리 하하 야 진짜 뭔가 모험 같다 모험 어? 아 이게 RPG지 진짜 씨발 너무 재밌어 미쳤나봐 씨발 걷기만 하는데 재밌어 게임이 존나 머릿대 그냥 어 뭐냐 이거? 야 그걸 왜 때리고 가 아유 역시 ㅈ간 아 이거 타고 가면 되는구나 아 아 ㅈㄴ 편해 이게 날탈이지 뭐 그 각자 볼일 보고 그리핀에서 만나요 좀 뜨거워 보이긴 했어 어 아이 뭐야 아이 소름이야 자꾸 따라다녀 아니 공포게임하는 거 같아 씨발 그러면은 일단은 거기로 갑시다 썬드물 양도장으로 가서 어 저기다 큰 맨대지다 음 야 나 그거 잡으러 가자 그 늑대 안 죽었나 그거? 뭐야 뭘 또 하라는데? 뭐 하나 더 길들일 수 있어? 요 수환해제 있나요 이것도? 아 그래요? 캐릭터보단 코가 작으시네요 오 씨발 이새끼 뭐야 바로 배신하는데? 아이걸... 고 теп이 발견이 많cić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고기 만들어버리기 눈품벌을 찾아봅시다 어아어압シstore 어쩜 게들 기어져 죽었어 이거 와 진짜 인성 쓰레기네 진짜 이 새끼 아니야? 이 새끼 냄새 존나나는데? 저 새끼 맞아? 시발놈 저 새끼 100% 호드다 저거 호드인데 부캐로 와가지고 딱 봐도 딱 봐도 호드해야 저거는 딱 봐 저 새끼 지금 호드에 호드가잖아? 언드도적 한 26짜리 있어 딱 봐도 100%야 100% 아! 와! X됐다 야 내 곰 아... 북은 뭔데? 얼음발토 흰구! 아직 9레벨이라고? 왜 아직 9레벨이야 너 뭐했어? 왜 레벨을 안했어? 내 안에 들어가 정신 차리자 알겠냐? 같이 나와 가자 아 길드 만들자고? 길드 길드 어디서 만들어? 길드 만들까? 어이구나 자 자 서명좀 받아주시고 자 여기 있는 분들이 저희 와우 역사의 길길에 남 와우 클래식 역사에 남을 저 시금창단 창설 멤버입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길드는 반결력을 중요시합니다 제가 호드한테 당하고 있을 때 시금창단 어색거랑 다 같이 뭔지 알죠 뭔지 알지 갑자기 막 하나 둘씩 등장하면서 막 호드들 죽이고 어? 뭔지 알지 그 느낌? 나 그런거 너무 좋아해 지완님 캐릭터 정면으로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런거 생겼어요 코 큰거 보고싶어요 아이 꺼져 캐릭터 지완님 닮았어 코가 종나 자 한 화면에 저희 초창에 창설 멤버를 닮기 위해서 조사 찐따 같은데 저 혼자 있으니까 자 저희 창설 멤버입니다 아 채팅치지마바 채팅치지마바 스타를 찍게 아 지질래? 지지마바 채팅 오케이 캐릭 캐릭 십캐릭 스타를 찍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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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